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영어테크입니다. 영어테크의 기업을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테크는 전기자동차 2차 전집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전격 전자 부품 등의 연구 설계 개발을 하고 있네요. 제모를 보시면 현재 적자가 나온 적이 있지만 상장세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자를 보시면 현재는 삼각수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삼각수령이 적정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봉, 주가 2차라 할 시에 모두 박스가 상당까지 볼 수 있으며, 돌파이든 2일, 매체봉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상을 최대한 유지된다는게 중요하겠네요.